총이야? 이거 제 친굽니다 금성이라고 한대 맞으면 바로 금성으로 보내버리는 자 까볼까? 따라라라 오! 잠깐만! 우후! 이백만 깨똥 개맛있죠 오십만원이야? 이거 백만원인줄 알았는데 금세 사줬어? 오! 도깨 이즈! 야타리~~ 고 이겨봐, 크고기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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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쪽에서 수리탄 터지는 소리가? 더블 킬! 드래Phil! 트랩키 트랩키 아야 스타 스타 쟤네랑 얘네랑 팀이 아닌가봐 어 호랑 어 이거 비스냐? 오호 오호 왜 저거 스퀘어 맞아? 맞는데 호랑 어우야 왕 야 야 제발 얼굴만 쏘지마라 야! 멀어지지마 일로와 아! 아! 지돌이! 자! 잡았다! 휴! 다리 부수고 갔어야 됐어 네! 미션입니다 PMC를 근접무기로 잡아야 되는 미션 오호! 토끼다! 오! 왼쪽에 있는데? 저기 있다! 다리부터 마사지하자 어! 야! 잠깐만 샷번이야 이리와 지돌이이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나이스 무슨 퀘스트야? 오오오 게이드 퀘스트도 깨고 스캐브도 잡고 아 이번 판 아주 좋은 한판이구만 야 불사신이야 저거 먹거나 할 것 같애 하지 말자 쟤야 내려갑시다 무슨 배려? 아니죠 우리는 D2가 있잖아요 어 D2 탈출했네 야이 야이 너 쓰레기구나 PMC도 아니라 스캐브가? 너가 불 켰니?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아 맞는 것 같은데? 애가 불 켜고 올라왔을 확률이 28000포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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